3. 스폰지 오랜만이네요. 곧 어린이날이잖아요.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코코몽이죠. 너무 뻔한 대답 같은데... 아 그래요? 솔직하게 좋아하는 거 탑 3. 옛날에 스폰지X 좋아했고요. 초등학생 때 캐릭터 X인지 좋아했었고. 저도요. 아 저래요? 뽀로로죠 뽀로로. 코코몽만 보고 뽀로로만... 아니 그러니까 코코몽 뽀로로 스폰지X. 지금 밖에 가시면 특별 게스트 와 계세요. 설마? 진짜로요? 콩몽아! 어서 오너라! 나 TV에서 너 봤는데? 진짜? 형아도 요즘 인기 많더라? 뭐 아니면 너? 웃을 던져라! 나는 형아 노래 연습했는데 형아는 내 노래 연습 안 했어? 알지? 형아도 어렸을 때 코몽이 만화 영화 많이 봤어? 우리 사촌동생 코몽을 진짜 좋아했어. 그래서 나한테 입덕시키더라고 계속. 아 진짜? 와 이런 귀여운 소시지가 있나 하면서 많이.. 근데 형아 밀레님은 베이비 아니야? 2000년생? 2001년! 2001년? 진짜.. 나는 08년생! 태어남과 함께 데뷔를 같이 했어. 그럼 형아 뭐 아니면 너? 윷이 없잖아 오늘? 그렇지 윷이 없잖아. 윷놀이 말고 다른 게임으로 한번 놀이를 해볼까? 짠! 공기놀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 공기자랑 하나 보여줄까? 뭐지? 이게 뭐지?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로 순서 정해볼까요? 그래? 형아가 먼저 할게요. 어? 내가 먼저야? 핸드크림 발라야지. 너 할 수 있겠어? 3개로 할까요? 아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장난치냐고. 공기놀이 누가 준비한 거냐고. 둘! 이게 뭐야? 형아! 형아 완전 멋있다! 뭐 따라해봤어? 나 완전 코코멍인 줄! 코코멍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세상에 형아! 오늘 코멍이가 형아를 만난 목적이 있어! 5월 5일에는 어린이들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형아랑 같이 길을 한번 떠나볼 거야. 코통령이 되겠다. 코통령! 내 집도! 내 집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쳐다보는 것 같아. 형아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아이 준서 형아예요. 부끄러워. 형 손에 땀 많이 나지? 너도 많이 나지. 어. 안녕하세요 시민님! 도망간다. 죄송합니다. 누나 왜 도망가! 코코멍 부계정이 작년에 유튜브에 생겼어요. 아시는 분? 우리가 이때까지 뭘 한 거야? 누나 이리 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 코몽이가 유튜브가 생겼어요. 작년에 유튜브 채널을 마치면 저희가 코몽 4컷. 이걸 드리고 있는데 1번 코코멍 단맛, 2번 코코멍 짠맛, 3번 코코멍 매운맛. 약간 화끈하게 약간. 둘 셋! 매운맛. 정답! 혹시 저 알아요? 네. 세이호! 코코멍! 코코멍! 위아이! 위아이! 무야호! 무야호! 우리 코몽이 굿즈가 있는데 누나들이 제일 가지고 싶은 굿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저의 이름이요? 욕심이 많네 이 누나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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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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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그라시아스! 외국인을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냉장고 나라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아 냉장고 나라에서 왔어요? 너 왜 거짓말이죠? 제일 맘에 드는 굿즈. 그리고 제일 나왔으면 하는 굿즈를. 호바드 제약! 뭐 세안밴드 사용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완전 좋아! 진짜 좋아요.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코코멍 유튜브 개설된 거 아세요? 아 몰랐어요. 채널명을 맞추시면은. 이걸 드려요. 코코멍 맥컷. 완전 겹쳐. 보기가 단맛, 짠맛, 매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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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코코멍 매운맛 구독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 우리 위아이 준서영아도 많이 많이 좋아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코멍이 잠깐 쉬죠. 이것도 안 힘들어. 인생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코멍이가 잠깐 쉬는 동안 왔고요. 코멍이 좀 힘들 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코멍이를 홍보하러 왔잖아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세안밴드. 그리고 그래도 선호도 이렇게 골라야 되니까. 얘는 너무 티난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인터뷰하면서 제 건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머그컵. 마크메이컵. 아, 코멍아. 나 간 다녀왔어. 나 설문조도 했어. 나 설문조도 없지? 근데 너가 더더울 거 같아. 나 거의 녹아내릴 거 같아. 아, 바나나 우. 형아가 좀 사다 둬. 내가 그래도 연예계 선배잖아. 너 지금 선배라고 지금 형한테 시킨 거야? 그럼! 형아, 얼른 다녀와. 나 갔다 올게. 아, 고마워. 너무 세게 때리는 거 아니야? 빨리 다녀와. 선배면 다야? 코멍이 저거 오냐오냐 했더니. 연예계에서는 짬밥이 중요해요? 나이가 중요해요? 당연한 거 묻습니까? 짬빠죠. 오늘 알바비는 코멍이한테 청구하겠습니다. 자, 코멍아. 일단은 매운맛 홍보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알렸어. 맞아. 굿즈도 투표해봤는데 세안밴드. 이게 진짜 인기가 많았어. 맞아, 맞아. 근데 사실 투표만 이렇게 했지 사실 골고루 다 좋아하셨어. 좋아, 우리 회사에 가서 코코멍 굿즈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얘기하러 가자. 나는 사실 누가 말 걸면 부끄럽게 나고 민망해가지고 약간 연예인도 그런 게 생겼다. 아, 연예인병이야? 아니, 구... 너 오르막길 힘들지 않아? 우리 코멍이 한 번 내가 업어줄게. 상가, 이거 너무 무리야. 하나, 둘, 셋. 너 왜 이래 무겁냐? 가자, 그냥. 시인분들이 코멍이 굿즈들 중에서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사실 뭐 코코멍이 있는데 물건이 무슨 상관이 있으래. 이제 할인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물어봐야 되잖아. 응. 우리 회사에서 나오셨대. 이거 얼마나 깎아줄 수 있을지 형아랑 코멍이가 완전 복과 사연을 가지고 엄청 할인을 때려가지고 복과 사연을 가지고 자, 그러면 불러볼까? 불러보시라! 나오세요. 어디서 온 누구신가요? 저는 이랜드 코코멍 상품을 담당하고 있는 한선영 대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홍보도 열심히 하고 사전 조사도 하고 많은 분들께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합을 골라봤어요. 코코멍 인형과 밴드 여기는 세 개의 코멍 그다음에 인형이랑 같이 묶어서 풍그립 이 세트는 뭐냐면 가방을 챙겨서 나가야 돼. 요새 밖에서 일회용 컷 안 쓰잖아요. 뭐 하고 나갈 때 노래 듣고 놀러 나간 세트죠. 준서랑 같이 준서랑 같이 놀러가몽 이렇게 세 개를 준비해봤는데 빨리 해줄 수 있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많이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25% 정도는 어떨까요? 아니 아니 할인 60% 가시죠. 60%! 3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모아 저 생각하냐 50% 그렇다면 은서님의 폴라로이드 셀카 10장 걸겠습니다. 40% 40%도 괜찮아 그지? 별로 안 남아. 너 월급도 안 나와? 안 나와. 해봐 해봐 해봐. 오케이. 그러면 합의 보시죠. 요거 전부 다 40% 전부 다! 네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때 아니면 못 삽니다. 더보기란에 보시면 콸콸이라는 어플 통해서 콸콸콸 단독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링크를 통해서 구매 가능합니다. 예! 좋아! 레고 많이 해주셨으니까 애교 한 번 준서의 애교가 콸콸콸콸 콸콸콸 우리 코코몽 많이 좋아주세요. 콸콸콸콸 어 형아 오늘 진짜 고생했다 몽! 아니 형아랑 오늘 코몽이 같이 하니까 엄청 편하게 시민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너무 좋았거든. 준서 형은 코몽이랑 같이 해서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았어! 두고 깎아! 나 놀리냐? 아... 우리 그러면 우리 뭐 아니면 도 한 번 춤 보여줄까? 형아 좀 알려줘봐! 손을 이렇게 잡고 돌려요 이렇게 자! 빡! 빡! 오늘 잘했다! 자군! 고기 몰아가서 고기 몰아가서 뭐 아니면 도 뭐 아니면 도